조계종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계룡대 홍제사가 착공식을 앞둔 가운데 홍제사 권립불사를 위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육군 1군단 1승사 주지 효참법사와 부사관학교 충국사 주지 여범법사, 31사단 관음사 주지 눌지법사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불사금 총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1군단 1승사와 부사관학교가 각각 천만 원, 31사단 관음사는 3천만 원의 불사금을 모았습니다. 내년 군승의 날인 11월 30일에 맞춰 세워질 홍제사의 착공식은 오는 24일 충남 계룡대 홍제사 권립부지에서 진행됩니다.